밥집 숨... 안 드셔도 안 됩니다. 김치 할까? 김치 해야 하나? 네, 김치. 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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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이. 김치. 김치. 한 장만 찍어주세요, 장모님들아. 사봐. 한 장만 찍어줄래? 아이고, 이걸 어디 처음 왔는데 못 찾아가. 찾다 찾다 새벽 일러 못 찾아가. 마트가 샀지, 이거? 샘피네. 샀단다. 아까 사러 갔다. 샘피네. 이렇게, 타고 왔다. 너랑 밖에 나가도 돼? 샘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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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피데?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야 밥 먹고 사람도 온다 이게 그래도 참말로 난 집으로는 처음 잘 와봤는데 남원장 덕택으로 잘 온 너무 사위 덕택으로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다 밥 해서 와가지고 놀러 와서 뭐는 해 놔줘 아이고 뭐 해 놔야 지영이 엄마가 말은 안 해도 불사이라서 좋아서 죽는다 사위가 뭐 뭐 뭐 안 해가지고 좋아서 죽는다 좋아서 아이고 좋지 뭐 아이고 좋고 예쁘지 뭐 어쩌노 내 딸이 잘하겠다 뭐 또 지위도 높겠다 뭐 얼마나 좋노 돈도 잘 벌겠다 돈도 잘 벌지 돈도 도는 돈이다 쟁여봐 돈도 나지 마라 엄마 나도 자 이제 술술 졸음졸음졸음 그렇죠 역시 역시 행회장은 끝나버려요? 행회장은 끝나버려요? 네 네 맛있어 잘 놓으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차린게 변변치 않아가지고 오늘 왔다가 고생 많이 하고 다음에 또 한번 가시죠 내년에 와가지고 또 데려가세 나야말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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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날씨가 춥죠? 조금 춥대 어차께 이거 나한테 저거 갖고 한거구나 이거 그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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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깝진않고 있어 내가 억울해가지고 제일 흔돈으로 골라가지고 왔대 어차께 이거 나한테 저거 갖고 한거구나 이거 2만원 아 이거 손대지 마세요 해소하려고 안 되죠 그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세요 아이 고단 놔두고 진당 아까 볼걸 에이 그게 딴 돈을 어떻게든 아버님 보고 계신 데서 이렇게 터치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지독해 일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분명 절로 나가지 않으면 뭐라도 시킬 것이다 했죠 운동은 아침에 꼭 시키니까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익숙하면 우리 바뀌었어요 국민체조 국민체조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딱 이거 고문운동이네 뭐 네 이게 뭔가요? 아니요 자원사람이 약간 수련이 불가하겠지 지금이 낫지 자리가 거꾸로 돼서 솔직히 아래가 거꾸로 된 것 같아 앵글 너무 웃긴다 제가 지금 장문이 감기 들었다고 밖으로 다 안 나가고 여기 사잖아요 체조 잘하면 제가 만원 드릴게요 체조 잘하면 제가 만원 드릴게요 허리만 지내 또 못할 줄 알아? 아 저기 만원이 걸려있어 아, 고마워 아, 고마워 아, 고마워 아, 고마워 아, 고마워 아, 또 반복하네 또 네 허리를 좀 움직이셔야죠 허리만 계속 걷어서 diu 그리고